117층에 도착하신 이후부터는 122층까지 에스컬레이트 업계단의 승강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람 마치시고 퇴장 원하실 때 내려오실 때는 저희 120층에서만 도와드리고 있어요. 퇴장은 120층 꼭 기억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저희 스카이 셔틀은요. 올라갈 때 많이 빠르기 때문에 귀가 많이 멍하시거나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브라시 타품 좀 많이 해주시고요. 침 좀 많이 삼켜주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마스크는 끝까지 채우게 해주시고요. 전방대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의 중심. 가운데, 완벽한 장점과 랭마이트를 즐겨주세요. You're about to travel 555m and speeds up to 10m per second on our sky shop. At the heart through South Korea, we hope you enjoy Seoul's breathtaking space. 한숨과 이승가 통합됩니다. 하늘이 새로운 세상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이만큼, She will only above the sky. 한숨과 이승가 통합됩니다. 이제 끝으로 117층에 도착했습니다. 이 주기가 열리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늘이 새로운 세상. 한숨과 이승가 통합됩니다. 한숨과 이승가 통합됩니다. 한숨과 이승가 통합됩니다. 한숨은 아래에 닿아야죠. 한숨은 아래에 닿아야죠. 한숨은 아래에 닿아야죠. 하늘이 아래에 닿아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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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